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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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요. 무슨 일이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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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면 언제든 찾아와요 그래요 내가 바로 감찰요원 박심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요 의료지원이 필요한가요? 약이 필요해지면 또 와요 어서와요 인물을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ㄷㄷ 퀴즈 이상한 데뷔을 삭제해 볼 수 있다면, 툭툭 이상한 ㄷㄷ ㅇㅋ 근데 ㅋㅋ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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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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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그건 뭐지? 어서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서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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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p.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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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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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서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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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